지난해 전국체전을 개최한 목포시는 다양한 시설 인프라를 남긴 것을 성과로 홍보해 왔는데요. 천억 원을 넘게 들여 지어놓은 스포츠 시설들은 정작 시민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그림의 떡입니다. 혈세로 지은 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목포시는 방향조차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다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5일 전국체전 유치를 확정지은 목포시. 그 다음엔 2019년 12월 종합경기장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총 8개 경기장을 개보수하고 두 곳을 신축하는 대규모 사업. 1,4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에 대한 생각은 빠져 있었습니다. 목포시는 뒤늦게 거액이 투입되는 체육시설들의 활용 방안을 찾겠다며 지난 2022년 5월 외부의 연구 용역 한 건을 발주합니다. 바로 목포종합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수립 용역. 국내외 체육시설의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전국체전 이후 활용 계획, 수익화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포함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8달 만인 2023년 2월 전국체전 개최 전에 결과보고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가 잔금을 치르고 용역을 공식적으로 매듭지은 건 계획보다 1년여 늦어진 올해 1월이었습니다. 목포시는 수천만 원의 예산을 쓰고도 늑장 처리된 체육시설 활용 방안을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전국 단위, 대회가 모두 다 끝납니다. 그런데 목포시에는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지금 우려가 되는. 올해 전국체전 개최지인 김해시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과 실인미술관 개관을 구상하고 있고 진주시는 웨딩컨벤션으로 활용하며 임대 수익까지 거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제 다목적 시설이기 때문에 사후에 활용 방안을 갖다가 미리 설계 이전부터 정해놓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 수립한 계획에 맞춰서 설계까지 들어가는 곳이 종합경기장 신설공사를 시작한 지 3년 후에야 사후 관리 방안을 찾겠다고 나선 목포시. 대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자랑이 무색하게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스포츠 도시를 표방하는 목포시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아닌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